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지만 서쪽 곳곳으로 공기질이 탁한 곳이 많습니다. 주말에도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현지 캐스터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도 날은 포근한데요. 여전히 서쪽 곳곳에 공기질이 나쁩니다. 현재 인천과 세종, 충남과 대전, 광주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나가실 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은 온화합니다. 현재 기온 서울 6.7도로 예년 기온을 5도가량이나 웃돌고 있고요. 대전 7.6도, 광주가 8.9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높습니다. 다만 오늘 경기 남부와 인천, 세종과 충남, 광주와 전북 지역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대전은 오후에 공기질이 나쁘겠습니다. 계속해서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내려졌던 대설특보가 모두 해제됐고요. 낮까지 눈발 정도가 날리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주말 내내 남부를 중심으로 약한 비가 이어지겠고요. 월요일에는 전국으로 비나 눈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